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자 새해 계획을 잘 세우면 1년을 편안하게 살게 된다 하루를 편안하게 살려면 아침에 샤워를 하고 1년을 편안하게 살려면 새해 계획을 잘 세우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삶을 계획하면서 1년을 편안하게 살려면 새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1년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5년 계획도 잘 세울 수 있고 10년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이 변하고 수정될 수도 있지만 계획 세우기를 계속하다 보면 계획에 대한 기술이 진화하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계획 세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의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과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엄청난 삶의 차이로 갭이 생기게 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10년 후에 계획이 있습니까?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년 앞도 모르겠는데 무슨 10년 계획? 이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을 때 이 두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계획은 버릇과도 같다 1년을 잘 계획하는 버릇을 들인 사람은 향후 5년, 10년 계획도 잘 세울 수 있게 되지만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무의미한 삶의 시간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그냥 보내게 된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과의 조화로운 계획이 중요하다 꼭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이 보다 높고 건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설계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의 홍수 속에서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잘 세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1년 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해보자 이런 계획을 한 해 한 해 계속 세우다 보면 이것도 버릇이 되기 때문에 10년 계획도 가능하게 된다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에게 10년 계획이란 것은 공허한 메아리아도 같기 때문이다 1년 후边 2년 후에